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신형 4세대 카니발 출구 후 시공작업을 진행한 아트원 우드플루어 바닥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드플루어는 고급 요트 바닥재로서 패밀리카 끝판왕이 카니발에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진행되는 시공작업이기에 가격대는 비싼 팬에 속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5년 이상 쓰신다는 가정하에 가성비 있는 현명한 소비가 될 것입니다. 시공 후 직물 소재의 바닥에서의 고민거리는 한방에 안녕! 방수기능과 먼지가 스며드는 제품이 아닌 손쉽게 청소가 가능한 제품이면서 직물 바닥 대비 오염에 강합니다. 출구 카니발처럼 큰 차량에서의 청소 및 청결함이 걱정되시는 분들께서 꼭 이루어주시는 시공작업입니다. 일반 장판과 달리 고급스러운 방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에 타는건지 방안에 들어온건지 멘트에 약간의 오버가 있었지만 차 안에서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카니발만 전문적으로 20여 년 이상의 작업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으로 깔끔하고 꼼꼼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온도 변화 및 습기에도 강하며 이물질은 물티슈 및 걸레로 쓱 닦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이들이 과자 부스러기나 음료를 흘려도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끗한 실내 바닥 유지 그리고 분위기까지 카니발에 들어가는 작업 중 가장 럭셔리한 작업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비 바로 플렉스에 걸맞는 가성비 상품입니다. 서비스로 누티크 바닥 시공 시 최상의 카펫 원단으로 제작되는 커버매트도 함께 드립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